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청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주의 구원의 은청과 복음의 능력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교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의 신화에 빠져 세상에서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은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만이 엉킨 실타래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성도 각 사람의 내면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적인 능력이나 외모나 화려한 성공의 삶보다는 당신의 내면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영적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격 내면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영적 성숙이 담보되지 않은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를 돌아봐라는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 성숙해져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이 가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한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생기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국률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들의 삶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적인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예수님의 봄티를 봄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구TV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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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